경남 경찰이 지난 주말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15건과 면허 정지 11건 등 총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단속은 경찰관 116명과 순찰차 61대가 투입돼 하만 톨게이트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관광지 등 도내 33곳에서 진행됐는데요. 경남 경찰은 가을 행락처를 맞아 주야간 불시 음주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경남 경찰은 가을 행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